애플의 스위프트는 왜 초심을 잃었는가? 라는 내용이에요. 스위프트가 뭔지 아시는 분들 계시나요? 아무래도 우리 프로그램 동사는 개발자들이 적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스위프트는 그거에요. 그냥 애플, iOS, 맥OS 이런 데 개발할 때 쓰는 코딩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의 스위프트는 왜 초심을 잃어가는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우리 프로그램 동사 동료이신 클라우드 동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내용 재밌어요. 애플은 스위프트를 파괴하고 있나? 스위프트는 초기 버전에서 많이 벗어났다 라는 겁니다. 애플의 개발할 때 쓰는 언어가 초기 버전에서 많이 벗어났다. 초심을 잃었나? 약간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스위프트는 뭐 이거 X에 올라온 건가 봐요. 스위프트는 이제 키워드가 217개야 라고 합니다. 217개. 키워드가 뭔지 모르죠.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보면은 스위프트가 어떤 의미로 초기 버전에서 벗어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이 왜 초심을 초심을 잃었다고 하지. 한번 알아볼게요. 키워드라는 건 뭐냐면요. 간단하게 이렇게 아시면 돼요. 프로그램 언어의 언어를 배울 거예요. 그럼 그 언어가 기본적으로 디펄트로 가지고 있는 메소드들이 있어요.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 함수들을 횟수를 말해요. 개수. 횟수가 아니라 개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개수가 적고 최적화가 돼 있을수록 접근하기가 쉬워요. 초보자가 배우기가 쉬워요. 그래서 지금 애플에서 애플 개발할 때 쓰는 스위프트라는 코딩 언어가 217개라고 하잖아요. 참고로 파이썬은 키워드가 36개에요. 대박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있는 키워드들인데 이 정도만 배워도 파이썬을 다루기에는 수월하다. 막힘이 없을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적을수록 접근하기가 용이하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복잡하게 하면은 꼭 그런 것만 아니지만은. 자 우선은 그럼 왜 초심이 일었냐. 그걸 알아보기 전에 잠깐 역사를 보고 갈게요. 역사. 스위프트가 왜 생겼는지 알아야겠죠. 우선은 스위프트는 LLVM이라고 있나봐요. LLVM의 창시자이자 애플의 개발도구 담당 수석 이사인 크리스 라트너 프로젝트였다. 이분이세요. 친근하게 생겼죠. 개발하시는 분들 보면은 친근하신 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2010년대 초 그는 저녁과 주말 시간을 활용하여 오늘날 스위프트 언어의 기초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아 이거 그러니까 퇴근 후에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대단하네요. 그래서 크리스 라트너는 스위프트 언어에 대한 열정으로 엄나도 없이 노력했고 그 결과 지금의 스위프트가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대단해요. 자 그럼 저기서 LLVM이란 뭔지 잠깐 보고 갈게요. Low Level Virtual Machine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기계의 가상 머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막 코딩을 해요. 이제 구민 코딩을 막 해요. 코딩하면은 우리는 그냥 문자로 코딩했지만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문자로 기계가 이거를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기계가 알도록 변환 작업을 거쳐야 돼요. 그런 변환 작업을 컴파일러가 해요. 컴파일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LLVM이라는 건 뭐냐면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작성된 코드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기계로 번역하는 과정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이렇게 딱 설명만 들어도 어려워 보이는 이거를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LLVM은 현대적인 컴파일러 개발에 필수적인 도구고 있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 언어와 컴퓨터 과학 분야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해요. 여기 보면 C언어, 10++ 언어, 오브젝트 C언어, 스위프트, 러스트 등 다양한 언어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 분이 애플에서 주력을 쓰고 있는 언어 스위프트를 만드신 거예요. 그것도 퇴근 후에.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금 더 역사를 계속 볼게요. 스위프트 프로젝트 이전에는 애플은 오브젝트 C 언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IOS 개발 공부를 하긴 했는데 너무 옛날 때 해가지고 여기 잘 안 나는데 여기 내용도 한번 보자면 요. 오브젝트 C는 1980년대 초 브래드 콕스와 톰 러브가 이름이 예쁘네요. 톰 러브가 개발한 언어이다. 스몰톡 스타일의 메시지 전달 방식을. 스몰톡이 뭐냐면요. 그냥 뭐 중요한 거 말고는 다 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코드 언어에서 중요한 거 말고 다 뺀 거예요 그냥. 다 빼서 엄청나게 가벼워서 배우기가 정말 정말 쉬운 그런 구조를 말해요. 이게 언어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그냥 문서에서 본 거 말씀드리는 거라서. 그래서 그렇게 다 보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데이터 처리를 하고 뭔가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에 굉장히 굉장히 라이트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라이트한 버전인데도 어느 정도 기능성은 뛰어나서 해당 구조를 C 언어에 추가한 개체장 언어 프로그래밍인 오브젝트 C를 애플에서 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위프트가 등장하기 전까지는 오브젝트 C는 애플 플랫폼 개발의 핵심 언어였다고 해요. 이렇게 되는 거고 스티븐 잡스가 나오는데 대단합니다. 오브젝트 C가 애플의 핵심 언어가 된 배경이 어떤 식으로 된 거냐면 넥스트에서 오브젝트 C, 1985년에 애플에서 쫓겨났죠. 스티븐 잡스가요. 그래서 쫓겨나서 넥스트 컴퓨터를 설립을 하고 강력한 개체장 운영체제인 넥스트 스텝을 개발했습니다. 개체장 운영체제가 뭐냐면요. 내가 뭔가 하나를 설계를 했어요. 그럼 이 설계한 거를 나만 쓰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도 이 설계한 걸 가져다가 본인 설계한 거에 붙이거나 참조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코드 구조를 말해요. 그래서 강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유연하게 굉장히 많은 구조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넥스트 스텝 개발에 사용된 언어가 바로 오브젝트 C였다. 라는 겁니다. 오브젝트 C. 대단하죠. 애플에 쫓겨났는데 이런 거 만들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스티븐 잡스의 애플 복귀. 이게 애플의 넥스트 인수. 뭐냐면은 1990년대 중반에 애플은 차세대 운영체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1997년 넥스트를 인수하게 됩니다. 대단하죠. 애플 자체에서 아 이거 차세대 운영체제 개발 아 이거 에러가 너무 많이 나는데 좀 괜찮은 기능 가진 곳 없어? 하니까 넥스트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 인수하게 되고 이로써 스티븐 잡스는 애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넥스트 스텝은 맥OS 기반이 되었다고 해요. 본인을 내쫓은 회사에 다시 본인이 들어가서 회장 자리에 또 앉고 대단하죠. 그래서 오브젝트 C의 애플 생태계 안착 이제 넥스트 인수를 통해서 오브젝트 C는 애플 플랫폼의 주요 개발 언어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맥 컴퓨터 있죠. 맥 컴퓨터부터 해서 왓치도 그렇고 핸드폰도 그렇고 여기 전반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맥OS 뿐만 아니라 IOS 개발에도 사용되면서 애플 생태계 확장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애플 워치는 없었죠. 아무튼 그런 대단한 언어인 거고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브젝트 C가 그럼 그렇게 많은 곳에 쓰이고 애플의 주요 언어인데 스위프트는 어떻게 오브젝트 C를 제치고 애플의 주요 언어가 되었냐. 아이폰 개발하시려는 분들 그쪽으로 가시려는 분들 알겠지만 iOS 아이폰 개발을 할 때 그 스위프트 위주로 먼저 뜰 거예요. 언어들이요. 거의 90% 확률로 스위프트 언어로 먼저 접근을 하게 될 거죠. 그만큼 중요한 언어인데 애플의 고위 경영진은 오리지널 넥스트 팀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두 잡서 허물 없이 지냈었고 오브젝트 C로 경력을 쌓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C가 꽉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언어를 좋아하는 분들이 회사를 꽉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스위프트에 대한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많은 내부 정치 공작이 필요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봐도 이게 더 훌륭한 거예요. 적극성도 쉽고. 그래서 이걸로 대체하고 싶지만 오브젝트 C를 C로 가지고 뭔가 빌드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쉽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2014년 WWDC 발표 전까지는 250명의 내부 직업만이 스위프트 프로젝트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어? 뭐야? WWDC의 스위프트가 왜 나와 갑자기?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라트너가 그리던 스위프트는 무엇일까? 우선은 라트너는 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지금의 애플이 스위프트 관리하는 거 보니까요. 우선은 이분은 구성 가능한 단순한 것들 그래서 라트너는 스위프트를 진짜 단순하고 구성 가능한 요소들로 유료하신 언어로 만들고 싶었다고 합니다. 약간 파이썬 느낌 나죠. 파이썬처럼. 그리고 점진적인 공개 그래서 스위프트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기능들을 추가하는 것을 선호를 했다고 해요. 갑자기 저렇게 200개 넘는 키워드가 생기고 이런 것을 원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기. 스위프트에서 하나의 작업을 수행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존재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있어야지 우리도 배우기 쉽잖아요. 접근하기도 쉽고 만들기도 쉽고. 그러나 이 모든 기초 철학이 변질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왜 변질되는 거냐. 프로그램 언어가 어떻게 관리되는지를 알아보면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스위프트 언어 창시자가 있고 스위프트를 개발자들이 관리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을 거고 애플이 있을 거고요. 한번 이런 구도를 보도록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좀 재밌어 보여서 첨부했다고 하는데 우선은 모든 프로그래밍 언어는 누군가에 의해서 개발이 되고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의 팀일 수도 있고 대규모 분산 커뮤니티일 수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언어들 순위가 나와 있어요. 보시면은 파이썬이 압도적입니다. 압도적이. 파이썬은 최고의 언어인 것 같아요. 괜찮나죠? 압도적이에요. 그리고 지금 쭉쭉쭉 보면은 C언어도 상위권에 있고 이 자료가 최신은 아닌가 봐요. 아무튼 파이썬은 굉장히 압도적이고요. 그리고 스위프트가 여기 밑에 있습니다. 17위쯤에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17위 맞죠? 아 15위인가요? 아 이게 날짜구나. 날짜네요. 나와있네요. 보면은 15위. 15위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도 선방하고 있네요. 근데 보면은 비율이 좀 많이 낮아요. 지금 그 상태고 그래서 우선은 다른 언어들 잠깐 볼게요. 다른 언어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냐. 우선 파이썬을 보면은 파이썬은 90년대 귀도반론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참고로 귀도반론섬이 2018년에 파이썬 관리에서 물러났는데 그 이유가 대입표현식인 이런 표현식이 있나봐요. 이거 가지고 넣냐 마냐 그걸로 엄청나게 싸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러났다고 하고 오늘날 파이썬은 100여명의 오픈소스 관리자에 의해 선출되는 5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된 운영위원에 의해 관리 된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픈소스 관리자라는 거는 한마디로 이 코드는 누구나 같이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를 의미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우리는 뭐 이런 시스템 기반을 기토브에서 많이 관리를 하죠. 그래서 파이썬에 대한 변경사항은 PEP를 통해서 제한되며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심의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100여명의 관리자에 의해서 선출되는 5명의 엔지니어 이 5명은 선출된 거니까 실력이 파이썬에 대해서 엄청나게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우선은 만약에 제가 파이썬 이용해요. 파이썬 이용해서 어 이거 파이썬 이 부분 좀 수정하면 성능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 성능에 대해서 변경사항을 제한을 해요. 그러면 심사를 해서 위원회로부터 심사를 받아서 커뮤니티에 반영이 된다. 그 코드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가 최종 결정권을 가져요.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되고 파이썬은요. 그리고 러스트 러스트 언어도 쓰시는 분들 많으시죠. 러스트는 그래디언? 그래디언? 뭐라고 했죠? 개인플레트였으며 그의 고용주인 모젤라에서 체대되었고 결국 아마존, 하와이, 구글 MS의 모젤라가 설립한 비영리단체 러스트 파운데이션의 지원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러스트 언어에 대한 변경사항은 누구나 요청할 수 있어요. 내가 러스트를 쓰다가 어 나 이거 이 부분 좀 수정하고 싶은데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제안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러스트는 이것도 오픈소스 커뮤니티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지만 최종 결정권은 러스트 파운데이션한테 있어요. 그래서 러스트는 완전하게 커뮤니티 사람들로부터 관리된다고 하기보다는 재단과 커뮤니티가 협력해서 발전하는 언어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돼요. 언어들마다 관리되는 형태가 다 달라요. 코틀린 보면은 코틀린도 2011년에 만들어졌고 인텔리제이의 판매량이 늘리고 다른 개발 도구를 교차 판매하기로 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글이 2017년에 코틀린을 안드로이드에 지원한다고 발표해서 코틀린이 큰 성공을 거두죠. 예전에 안드로이드는 자바 기반으로 개발을 많이 했어요. 나중에 자바가 오라클이 가지고 있잖아요. 오라클에서 오랑오랑 한거죠. 야 너 우리 자바 쓰는데 돋는아 한거죠. 그래서 안드로이드랑 오라클이 싸웠죠. 그리고 나서 코틀린이라는 언어를 채택을 해서 지금 자바 보다는 코틀린으로 안드로이드 개발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틀린은 구글과 제프레인스가 공동으로 만든 코틀린 파운데이션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재단의 이사회는 기본적으로 잽 보레인스의 고위 엔지니어인 수석 언어 디자이너를 임명을 한다고 해요. 그러므로 커뮤니티 구성원은 커뮤니티에서 논의할 제의를 제출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야 코틀린 언어 이거 좀 문제 있는 건데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고 좀 제안을 할 수 있고 또 개발자는 실험적 API가 완성되기 전에 또 충분하게 테스트를 해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관리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런 언어들을 보면 오픈소스 커뮤니티 그리고 최종 결정권을 가진 그룹들이 항상 존재하고요. 모든 언어에는 변경사항을 제안하고 논의하는 오픈소스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배우고 있는 파이썬부터 해서 그 많은 언어들이 그 회사에서만 막 빌드하고 수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커뮤니티를 통해서 거기에 의견을 주고 언어가 더 좋아지도록 도와주는 사람들과 단체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언어 자체를 유지 관리하고 확정하면 발전의 최종 결정권을 가진 더 중앙 집중하는 그룹이 있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아 언어들이 저런 식으로 관리가 되는구나. 그러면 스위프트는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스위프트의 독재자 애플이라고 돼 있습니다. 스위프트도 오픈소스 기반의 언어이긴 해요. 왜냐하면 처음 만든 사람이 그런 목적을 만들었으니까요. 애플은 스위프트 관리 핵심팀을 꾸려가지고 급여를 지불하고 애플에 최적화되게 스위프트 언어를 유지보수하고 있다고 해요. 이거는 공개용 오픈소스임에도 불구하고 애플에 최적화되게 계속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의 초점은 이제 대부분 주주이익화로 많이 알고 있죠. 주주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애플의 생태계를 만드는 스위프트 언어 자체도 약간 독점적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내용이고 그래서 보시면은 오픈소스 커뮤니티는 스위프트가 다양한 플랫폼과 분야에서 사용되는 본용적인 언어가 되기를 바란다고 해요. 마치 파이썬처럼. 그래서 웹 개발, 데이터 과학, 머신러닝 그런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해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스위프트가 여러 운영체제와 하드웨어에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다양한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를 지원해야 합니다. 라이브러리와 프레임워크가 뭐냐면요.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기술들을 내가 쉽게 쉽게 가져다 쓰는 걸 말하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런데 반면에 커뮤니티는 저런 걸 원하는데 애플은 스위프트를 iOS 및 맥오스 앱 개발에 최적화된 언어로 유지하고 싶어요. 우리 쪽에 최적화돼서 우리 쪽에서 동작이 잘 되는 언어로 빌드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생태계 내에서 앱 개발 생산성을 높이고 앱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집중하는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iOS 앱 개발 엔지니어들이 더 많은 앱을 아이폰 앱을 만들어 더 많은 스토어 수입과 기기를 판매하는 것을 원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생각해보면 공부할 때나 아니면 지금도 앱 개발할 때 보면은 스위프트 언어를 애플 쪽 소프트웨어 개발하는 것 외에는 다른 데에서 어떻게 쓴다라는 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검색을 안 해봐서 그런 건가? 제가 그렇게 코딩을 하면서 보기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스위프트 하면 애플 애플과 스위프트는 하나다. 이런 것만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스위프트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는 스위프트가 다른 방향으로 가기를 원하는 거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스위프트는 어떻게 초기 버전에서 벗어났는가? 어떻게 벗어났냐면은 앞에 설명한 것처럼 구성 가능한 단순한 것들 스위프트를 단순하고 그리고 구성 가능한 아주 쉬운 언어로 만들고 싶어 했는데 현재 스위프트는 점점 복잡해지고 있고 구성하기 어려운 기능들이 추가되고 있다. 그러니까 막 214개라는 기능들이 들어오고 파이썬은 30 몇 개인데 그래서 추가되고 있고 점진적인 공개 라트너 스위프트 만든 사람은 스위프트를 처음 배우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기능을 공개하는 방식을 선호했지만 현재 스위프트는 277개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방대해졌고 초보자가 배우기 어려워졌다. 제가 처음에 이제 iOS 앱 개발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책을 봤을 때는 스위프트가 그때 막 들어오던 시점이어서 되게 심플했어요. 많이 심플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최근 아니죠 저번에 봤을 때는 뭔가 되게 기능이 많아진 것 같아요. 많아진 것 같고 뭔가 디자인 패턴이나 알고리즘 구조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굉장히 많아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스위프트로 앱 개발을 그렇게 안 해봐가지고 일단 이 내용물을 보자면 많이 복잡해졌구나 정도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방법으로 처리하기를 원했죠. 스위프트는 지금 결과 빌더와 매크로처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는 기능들이 막 추가가 되면서 일관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한 가지 방향으로만 모두들 기능 없기라도 하고 갈 수 있게 하려는데 다양한 방향들이 생기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도 스위프트 언어는 여전히 훌륭합니다. 아주 애플에 최적화되게 해서 빨리빨리 돌아가게끔 되어있죠. 그래서 애플은 자체 백엔드 시스템에서 스위프트를 내부적으로 사용하여 초당 수백만 건의 요청을 처리한다고 해요. 엄청나게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플이 스위프트를 서버 개발에도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말은 서버 개발에도 쓸 만큼 굉장히 안정성이 우수해 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새로운 라이브러리도 표준 라이브러리처럼 OS에 묶여있는 게 아니라 패키지로도 제공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앱 개발을 지금 플루터 구글에서 만든 플루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스위프트에 대한 기능적인 면모들을 쓸 수 있는 것 보면 어느 정도는 패키지로 제공이 좀 공유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스위프트 생태계는 어떻게 변하지 굉장히 궁금해지는 시점이라고 자료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혹시 앱 개발 혹은 금융 앱 개발 하시려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